광주 광산구가 송정역세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금호타이어 주변지역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광산구는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광산구 인구의 18%에 달하는 3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생활권이라서 환경피해를 비롯한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시민들이 원하는 발전방향과 미래비전 모색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이번 영역으로 금호타이어 공장 설립 이후에 도시환경 변화와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금호타이어 이전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향후 송정역세권 발전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입니다.